암수 암수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나이스 암수 아따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진실 넘어져요 스페이스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가운데 일로 와야돼 3명이상 있어야돼서 길은 밀렸어요 바로 갈거에요 끝까지 딜 하던대로 가운데 잘 찍으시고 선 넘자마자 평타로 한번 멈추시고 끝 끝 끝 끝 ㄷㄷㄷ 교집합? 오케이 오케이 홀라님은 핑 찍어주는걸로 그 다음 어디죠? 오케이 11시리 어디 어디?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왜 이렇게 되게 찍어줘 불안하게 루테님 암수? 시계방향으로 한칸씩이에요 11시 그 다음 1시까지 마지막 보라색 조심하세요 딜 밀렸어요 딜은 남아도 온다 남아도 12시? 네 TTS 만들었어요 느끼하게 12345678 확인 잘하시고 이제는 다할 줄 아니까 웬만하면 이 패턴 이후에 시정 아끼지 마시고 참미를 여덟로에서 한번 가보시죠 1 2 6 7 8 어 7이에요 4번 네 히징님 7 3시로 안티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땡길게요 밑으로 러커니 맘스 한번 거짓 뒤로 밀려요 낙사 조심 한번 더 위로 좀 땡길게요 나 나 봤어? 나온게 아니네 3회 슬슬 준비 5,7입니다 5,7 제가 5 갈게 펑크님 암수? 카운터에요 나이스 3회 5,6,7 훔쳤다가 가운데로 좀 갈게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빠지죠 빨간장판 빨간장판 여깄어요 와주세요 됐다 됐어 5,6,7 준비 나옵니다 홀라님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5,6,7 5,6,7부터 암수 안 던져도 돼요 5,6,7 진실 로메여섯이 바로 나와요 로메여섯이 바로 나와요 로메여섯이 나머지 위로 쭉 와주세요 가시죠? 딜 호연 마스 룰로 오케이예 제가 진짜 기억했어요 룸이 룸이 저희 파메 11시부터 순서대로 11시부터 벤츠 터져요 벤츠부터 딜컷 딜컷 건들면 안 돼요 딜컷 1분입니다 1분 파메 나와요 이거 멀리 도망가셔도 돼요 파메 준비 11시부터 시계방향으로 하나씩 깔게요 제가 빨게 30초만 이따 딜하시죠 114까지만 빼놓게요 이거 기믹 끝나고 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잡히지 마시고 장판은 펑크님 잡히지 말고 장판 핑 한번 찍어주세요 바로 가게 이거 하고 중맥 빼죠 굿굿 딜하면 돼요 저희 고 카운터 카운터 다 쿨 찬미 갈게요 찬미 갔어요 일로 오셔야 돼요 홀라님 나가시는 분 본인 자리 블랙홀 있으면 노란색 드시면서 핑 여러 번 찍어주세요 나간다고 리퍼 좀 재밌죠? 이게 손맛이 있어요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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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자리 핑 찍어주세요 본인 자리 제가 두 자리 볼 테니까 본인 자리만 확인 다 나가주세요 두 개 먹고 바들바들 떨때 나가주시면 돼요 11시 시계 아 11시 반 시계 5시 반 시계 나머지 시계 아셨죠? 11시 반 시계 한 칸 그리고 5시 반 시계 나머지 시계 방향으로 떠주시면 본인 자리 보고 시계 나머지는 5시 리퍼 왔어요 5시 리퍼 왔어요 뭐야 나 버그네? 나 왜 여기 왔지? 나 왜 외부 와졌지? 5시 카운터죠? 버그네? 나 여기 아니.. 나 나 왜.. 왜 나와지? 카운터 나 쿨 아 까비 어 나이스 그 다음 봐주셔야 돼요 다시 외부 6시 하나 설명 안 되는데 6시, 7시? 나머지 가운데서 딜 하시죠 내부분들 못 드신 분 잘 나눠 드셔주세요 개지랄 못 드신 분 잘 나눠 드셔주시고 아따님 암수 한번 한 번 더 카운터 쳐주실 분? 못 쳤다 튀어! 어떻게 살았어 펑크님? 저희 팜에는 11시 깰게요 11시 몰빵 다 11시로 와주세요 11시 팜에 뜨면 11시 깰게요 못 오면 딴 데 안되나? 11시 깨고 일로 튀어요 죽지마 끝 거짓 진실 노메 12시입니다 노메 12시 루테님 암수 잡기? 잡힌 사람 없고 노메 12시 바로 나와요 노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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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 나머지 딜 여기 리치 괜찮으니까 아 좀 빼죠 속박 조심 노메 나오실 때 카운터 두 번째 거 카운터 됐어요 럭커님 암수 950 확인 다음 팜에 저희 9시부터 9765 할게요 9765 하나씩 깨면 안 돼요 급해도 깨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깔아도 되지만 9나 7은 두 개 깔려도 돼 깨면 안 되고요 유도되신 분 외곽으로 좀 빠져주세요 벤치 유도되신 분 길하게 편하게 벤치 터졌고요 펑크님 암수 잡힌 사람 없고요 팜에 슬슬 나와요 카운터 제가 9시 갈게요 안 깨지게 안 깨지게 셋이도 써도 돼요 오케이 굿굿 속박 이제부터 속박 조심해주세요 이거 몽환 혼란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있으신 분 하필 렉 없냐 시정 아끼지 마세요 디버프이신 분들 지켜줘 거기 2명 3명 시정 안 아껴도 돼요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가운데로 가면은 블랙홀 랜덤하게 있거든요 가운데 타일 근처에 12시 6시 3시 9시 중에 이거 깨주세요 어 까비 못 깼다 괜찮 괜찮 이거 파메는 저희 7시 쪽으로 와주실래요 그거 빼고 기믹 수행하시고 파메을 안 깨게 안 깨게 11시랑 12시 이용해서 좀 깔게요 저희 일로 와주시죠 파메 준비 파메 준비 그냥 블랙홀 없어질 동안 저희 11시 쪽 깔거에요 파메 없어졌다 가시죠 저희 파메는 5,7 11,11 갈게요 5,7,11,11 5,7,11,11 하나 깨면 안 돼 예 오케오케 됐어 됐어 굿굿 3개였구나 좋아요 놈의 6시입니다 저희 스카우터님 암수 한 번 더 이거 피하고 암수 한 번 더 암수 부탁드릴게요 유도되신 분 내가 놈의 6시입니다 놈의 6시 놈의 6시 나머지 12시 오세요 12시로 나머지 12시 속박 피하고 암수 들어갈게요 암수 들어갔어요 거짓 진실 문양 이거 뭐지 이거는 가운데 계시지 말고 3시랑 9시가 좀 멀거든요 지금 혼란 없어졌어요 이난나 써서 그러니까 3시 쪽에 약간 가운데에서 3시에 치우쳐서 3시가 아니다 그럼 9시로 뛰세요 가운데서 잘 안 보이니까 3시랑 9시가 먼다는 것만 인직하세요 본데까지 끝까지 채팅 쳐주셔야 돼요 본데까지 채팅 쳐주세요 본데까지 보신거 끝까지 쳐주셔야 돼요 러커님 보신거 모래시계 어 제꺼다 103 내려오면 아따님 암수 카운터 나 못 쳤는데 쳐주셈 까비 파인애플 조심 루테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조심 낙사 조심 낙사 조심 낙사 조심 청크님 암수 피할거 피하고 비어주세요 카운터 카운터 쳐주시면 감사 나 풀 나이스 파메는 5시랑 7시 위주로 깰게요 11시랑 11시 안 갈게요 파메 11시 안 깨지게 11시 안 깨지게 할게요 잡기 이거 시정 써야 돼요 시정 무력 못하거든 해 시정 시정 지금 말고 지금 써 시정 시정 끝 끝 아따님 암수 한번 암수 한번 암수 끝 오케이 한 번 더야 한 번 더 암수 들어갔음 파메 슬슬 나오거든요 카운터 되나? 나 풀 외곽에 뺄게요 벤츠 이거 리퍼꺼 안 끊어주셔야 돼요 이거 리퍼꺼 안 끊어주셔야 돼요 리퍼꺼 이거 뺄게 어 잠깐만 아우 가지 암수 있어요? 에이 세 하나 가시죠 지금 한 번 더 나 풀이야 카운터 뺄게 그냥 이제 우리 암수 끝 잡기 간다 멈춰있어야 돼요 저희 엉덩이에서 딜하시죠 올 수 있어요? 아 오케오케 됐다 어 무이 안 떴다 죄송 시정 미안해요 아 내가 너무 빨리 갔네 멸주 잡기 나오면 오른손 오른손 잡히세요 대신형 쓸게요 이거 둘 다 안 끊겨요? 저 카운터 풀? 옳지 풀 풀 풀 풀 에이 여기서 왜 그러네 이러다 갑자기 낙사시키는 거 아니겠지 쉬면 줄어? 이거 오른손 잡히세요 저 시정 있어요 오른손 잡히세요 아 죽네 댕댕댕 나 카운터로 질 수 있을까? 미쳐놨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2시 반에 깨이 있겠다 아마 다음 주에 가시면은 익숙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확인해서 만들어놨던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쳤던 부분이 해결했습니다 네 사실 낙사당해서 그렇지имся 고생하셨습니다.